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10월 승용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고 중국 고무정부 무역망이 9일 전했습니다. 중국 전국 승용차 시장 정보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트 차량, 다목적 차량을 포함한 중국의 10월 승용차 도매 판매량은 187만 9,055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소형차 세금 인하 조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의 기업 공개 재개 결정이 장기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감회는 최근 지난 6월 말 중단했던 28 기업들의 IPO를 연내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중국 증시는 IPO 재개 기대감의 1.58%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침체와 관련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9일 밝혔습니다. OECD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일부 국가들의 내년 성장이 확실함에도 글로벌 무역이 위험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ECD는 또한 올해의 글로벌 GDP 성장률도 지난 9월 발표한 종전의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당초 올해의 성장률을 3.7%로 전망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브릭시드의 끝을 알렸습니다. 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던 브릭펀드를 더 광범위한 신흥시장 펀드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릭펀드가 출범한 지 9년 만으로 지난 5년간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수익률이 그 원인이 됐습니다. 브릭은 지난 2001년 골드만삭스의 당시 짐오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낸 말로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더해져 브릭스로 묶였습니다. 한국의 수출 물가 지수가 무려 28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유가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디램, 휴대폰 등 주력 수출품 가격이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원화 기준 수출 물가 지수는 82.12로 전월 대비 3.5%, 전년 동월 대비 6.2% 강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6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수입 물가 지수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미약품이 연부개발 파워를 앞세워 연휴 사상 최고가 행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늘며 단숨에 LG전자를 제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지난 5일 47위에서 9일 28위로 19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1조 원대의 추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해 당분간 한미약품 주가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약품은 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5.89% 오른 82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 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지속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의 상황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였지만요. 미국과 유럽은 금리 이상 우려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어제 뉴욕의 3대 지수 일제히 내렸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씩 내렸고요. 또 S&P500 지수도 0.9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리 이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지난 금요일보다도 어제 증시에 조금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불안용 흑자로 나타났던 것 그리고 OECD가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하약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투자 승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은 0.9% 하락했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프랑스는 1.46% 독일은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포르투갈에서 김축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유럽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또 각국의 기업 악재가 속출한 건 역시 증시에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콘티넨탈이 언행 쇼크를 기록했고요. 또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독일의 루프트 한자도 각 이슈에 따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제 중국과 일본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중국의 상해 중압 지수는 1.6% 상승하면서 3,6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1주 만에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대금 역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랠리를 이끈 것은 바로 중국 정부의 발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7월 이후에 중단했던 기업의 IPO를 연내에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실이 또 중국의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리케이지 수 어제 1.96% 오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됐고요. 이에 N점 현상이 이어지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어제 N달러 환율은 123N선을 보이면서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어제도 부진한 회로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국내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양시장 모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0.75% 내린 202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3.2%나 급락하면서 671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장중의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장 마지막에는 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잘 올랐던 한리학금과 일부 제약발료주 그리고 금융업과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어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정부의 합병 추진설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저성장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한계기업 정리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3거래일제에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15원 넘게 급등하면서 1157원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개별 이슈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도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조정세를 조금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망기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이 조현성적의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지금 시장에는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미국과 유럽은 그런데 하락을 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요 며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조석으로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죠. 지난주 제가 산해를 갔다 왔어요. 관악산을 갔다 왔는데 지난 여름에도 보지 못했던 폭포가 생겼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렸던 좀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을비치고는 컸다고 하죠. 그래서 관악산에도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 투자 하시면서도 건강관리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옷깃을 여미는 추운데요. 이 주식시장에도 이제 다시 썰렁한 찬, 찬 바람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썰렁한 기운이 느껴지냐, 한파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 산타렐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연말장이 있느냐의 여부가 여전히 크다는 이슈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증시도 컴팍의 조정을 받았죠. 자, 먼저 전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보죠.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성장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다우와 나스닥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179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나스닥 시장도 51포인트가 하락하면서 다우는 17,700포인트 때를 주저앉았고요. 또 나스닥 시장도 5,1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다우의 하락한 요인이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예고되었던 것이고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와 금주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고용지표를 포함한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올해 12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주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미 예고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증시 조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글로벌 경기 후퇴하자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영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다우주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18,000포인트 저항선대를 기점으로 도달하고 나서의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OECD죠.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절했다 하는 소식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 또한 이미 중국 시장의 경기 후퇴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난 여름부터 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의 하락을 애노리스트들이 하락 요인을 분석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라보다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다 갔다 그냥 껴맞추기식의 사후 약방문식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을 내기도 전에 먼저 다우주스 공업지수 일봉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띄워주시죠.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화면에서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제시해드린 바와 같이 18,000포인트의 저항선대를 앞두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제가 밑에 자막에 지지선이라고 제시해드린 이게 17,500포인트죠. 오늘 새벽 그는 다우주스 공업지수 종가가 17,730입니다. 그러면 17,500포인트 라인에는 좀 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막에서 써놨습니다. 예고된 조정이다 이거죠. 지난 9월 말 10월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한 달 이상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눌리무구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시에는 17,500포인트에 놓여주는 강력한 지지선 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새벽에 뉴욕증시 양대시장의 조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면서 하락 반전의 신호라기보다는 연속 상승했다는 그렇죠? 한 차례 저항선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눌리무구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럽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증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유럽증시는 하락폭이 좀 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국가 중에 하나죠. 유로준 국가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이 선거 지난 4일 날 선거가 끝났는데 38.6%로 우파정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좌파 연합 세력이 연합을 형성했다 하는 소식과 함께 이 정권을 좌파 정부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대두된다 하는 소식을 위해서 이 포르투갈 증시가 4%가 넘는 급락을 실현했습니다. 그 여파로 유로전 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4.1%를 하락을 필두로 해서 영국이 0.9% 그리고 독일이 1.57% 그리고 프랑스가 1.46% 영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1%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결론부터 짚어드릴까요? 유럽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의 양상에다가 포르투갈의 악재가 가미되면서 하락폭이 좀 깊었다뿐이지,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추세이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독일. 닥스지수 1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 독일 증시도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더군다나 11,000포인트 1차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파 후에 눌리먹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밑으로 하락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옆의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럽 증시 오늘 급락 또한 이미 예고된 조정이 있지 않았나 여기에다가 포르투갈 사태가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 하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시아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증시는 아주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시아 시장의 두 마리 큰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큰 일본과 중국 증시의 모습은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96%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면서 전장적인 상승 패턴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미국과 더불어 세계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중국 시장, 역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모두에 미국 시장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축이 뭡니까? 중국이죠?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죠. 그로 인한 하락과 하락 여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중국 시장은 경기 전망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후 중지됐던 IPO 업무를 재개하겠다 하는 중국 당국의 발표에 의해서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무려 1.6%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해적업시스 일봉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일주일 전이네요. 중국 증시는 이동평기선에 한 점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락 아니면 급등의 패턴이다. 그런데 저는 윗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제까지 4.1 연속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적업시스 일봉차트 한번 보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1 연속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상승 전환이 확인된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설서 상승했다 하더라도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해서 상승 출발하면 한번 차익시는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왜? 아무리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3, 4일, 4, 5일 상승하면 하루 이틀 조정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잖아도 조정받을 차이에 미국 시장 시기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오늘 다소의 조정을 받겠죠. 하나 치면 어때요?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눌림무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하죠. 아시아 증시를 제외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전일장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도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증시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폭의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수도 다소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상승 기조가 붕괴된 것이라기보다는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 조정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조정, 하락 반전의 신호라기보다는 예정된 눌림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오늘 조정은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조정인 만큼 글로벌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고요. 자, 이처럼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어제 국내 시장도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제 코스닥이 낙폭이 아주 컸는데요. 어제 전체적인 국내 증시도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 목요일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코스닥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특히 전 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3%로 넘는 급락을 보였어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국내 주식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는 지금 앞에 모두에는 제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을 한번 두 가지 전해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죠. 미국 금리가 만약에 12월 달에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이 더 문제예요. 신흥국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에 매수율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달 들어서는 지난 5일 이후부터는 매도율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식거리입니다. 최근으로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원 투자자들도 매수를 꺼리고 있어요. 오히려 매도율을 보이는 날이 많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주시장이 대망의 2050포인 돌파 후에 조종을 받고 어제 큰 폭의 조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앞서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크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율입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금의 매도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달 환율 동향이 어제 환율이 15원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원도 많은데요. 이렇게 환율 폭이 두 자릿수로 급변동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이게 증시 악재입니다. 더군다나 상승을 했어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죠? 원화가치가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선을 우려해서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한번 보죠. 원달 환율 동향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환율이 급등하면서 무려 1157원 1150원대를 돌파하는 급등 양서를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갭상식 이후의 장대 양봉입니다. 이걸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이죠.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데 환율과 주가는 완전히 역상관 관계는 아닙니다만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동향,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동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율 시장 체크하여 바라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환율 시장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우리 개미 투자자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주식의 1%, 2% 이렇게 갖고 있는 분도 없고 상장 주식 수준에. 주식 투자 규모가 몇 십억 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죠. 일부 큰 손 세력들이 얘기인데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큰 손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50억 그리고 2%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만 대주주라고 판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25억에서 1%만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40억에서 40억 이상에서 4%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20억과 2%로 별명이 됐어요.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좀 되신 분은 20억 이상 투자자를 하면 대주주 요건에 판명이 돼서 세금을 양도소득세 크게 냅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연말 일부 종목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물량을 소화할지 여부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향후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미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코스닥 시장. 과연 국내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많죠. 과연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정확하게 자막에다 제시해드렸어요. 한번 고대를 읽어볼게요. 아직 기간 조정 중이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은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세 줄로 압축시켜드렸습니다. 어제 장에서 장대 은봉이죠. 일부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모든 입평선을 붕괴시키는 은봉이기 때문에 추가 급락의 가능성이 크대요. 그런데 제가 파란색 타원과 빨간색 원을 그려놨습니다. 파란색 원은 뭐죠? 지난 9월 이후부터 고점입니다. 고점을 못 뺏기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고점을 뺏기지 못하고 밀렸거든요. 그런데 밑에 하락의 빨간색 원을 한번 보세요. 고점도 못 뺏기고 있지만 반대로 저점은 높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650포인트. 어제 종교가 671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에서 한 20포인트 하락하면 하락의 하락은 어느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제가 두 개의 체크포인트로 말씀드렸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고 있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이 기간 조정이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두 달 이상 세 달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이 기간 조정 이후에는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코스닥 시장도 투자자분들께서 구점을 착안한 가운데 템포를 초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죠. 가장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더 추세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국내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담북대 음봉으로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닥 시장도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2050포인트에서 뚝 떨어진 모습으로 과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포인트 때까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차트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큰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가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특히 2050포인트의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완전히 이탈함으로써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저항선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고 금주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주는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 모레가. 물론 쿼드로 프리칭 데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한 마리 마녀가 장을 휘어질 수 있는 급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만기주관이고요. 또 외생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외국인 투재가들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금주는 옵션 만기를 포함한 외생변수료는 외부 변수료에서 장중변수성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단기 차익시는 물량출해가 예상되는 1차 저항선 때 연속 상승에 따라 과일권 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금주는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금주는 매수 템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부 상승 시에는 한 번 이익 시연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금주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는 국내 시장 체크포인트 특히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환율 움직임 잘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 우리 시장 대내외적인 변수에 더해서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사님께서 매수 관심 업종에 더해서 종목까지 자세히 짚어주시면서 시청자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오 회장은 조금 매수를 지체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될까요? 네, 자, 이제 종목은 이번 주는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더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금주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사!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갖고 버티는 거죠. 그렇죠? 너무 버테도 되지 않지만 지금은 갖고 버테도 되는 장입니다. 어제 급락했고 오늘도 설사 해외 증시,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국내 시장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하락은 조정할 필요 없지만 매수는 템포를 좀 조정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금주는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 그 종목을 관심을 갈 때 매수 템포는 좀 조절하자. 특히 한미약품이 홈런을 두 방을 연사로 쳤죠. 5조 원대에 가까운 수출 계약. 어제는 또 1조 원대의 추가 수출 계약. 다, 한미약품 못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약 좀 많이 한 거 보여드렸는데. 근데 한미약품도 이제 3일째 상승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오늘은 3일째 상승한다면 오늘도 고점 대비 또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락한다면 이거는 차원의 다리에요. 하락 시에는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만 상승 시 추경 매수 전략은 부담이 되고. 또 오늘이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 아닙니까? 주 초반 아닙니까? 제가 목요일에도 이 시간을 찾아뵙니까. 이번 주는, 특히 오늘은 매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좀 홀딩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를 좀 템포를 조절하세요. 목요일장 이후로 좀 늦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을 한다 하면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는. 이런 센스도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매수 관심 종목에 대한 종목을 언급하지 않고요. 목요일장 다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는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국 PIB 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아주 자세한 시장 리뷰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야간 선물 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선물 옵션 전략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단 야간 선물 마감 상황과 특진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야간 선물 종가가 크게 많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선물 시장에 비해서요. 약 0.90포인트 하락 마감한 248.35에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코스피 환산지수로 약 2,008포인트에서 2,011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714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하 반면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75개약을 지금 순매도를 했고요. 기간이 561억 정도로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 누적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어제죠, 오늘 새벽 종가까지 본다면 약 2,021개약 정도가 지금 누적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모레,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의 방향을 지금 어떤 사이클 쪽으로 외국인들이 기조를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장 포커스가 아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일단 베이스가 0.86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콘덴과 베이스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외국계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본다면 미국계 자금보다는 유럽계 자금 이탈이 어제, 엊그저께 지금 월요일부로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굉장히 지금 크게 이탈이 지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 쪽으로 본다면 유럽 증시도 굉장히 크게 지금 소폭 하락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국계 자금과 프랑스계 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해서 받쳐줄지 이 자금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가봐야 될 포커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야간 선물 상황이 크게 하락했던 상황에서 오늘장도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환산지수가 지금 야간 선물 종가에 비해서 본다면 2008에서 한 2011포인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초카드 중요하겠지만 장중 어디까지 지수가 밀리고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장세를 좀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은 박스건을 지금 뚫지 못하고 하방도 계속해서 지금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07포인트라는 일봉상의 차트상의 지금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는 약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정도에 일단 시작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악재는 다 발표가 된 상태죠. 그래서 미국 금리 12월 인상 반영과 중국의 무역지표 부진으로 이한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아마 지금 크게 유인을 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 증시까지도 하락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모멘텀이나 펀드멘탈이 지금 소멸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배당 시즌이 됐지만 이 펀드 환매 물량이 꾸준히 지금 기간 투신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부분도 아마 오늘 시초가에 어떤 큰 방향을 좀 시켜줄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일단은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초가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밀렸다가 오른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건하게 좀 지켜보실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예상은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사이로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약 좀 데미지가 좀 큰다면 어제 2025포인트에서 좀 종가 마감을 했는데 약 한 201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2000에서 2010포인트 밴드를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처럼 국내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략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일단 OECD가 지금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로 1달러하게 지금 지어져 있고요. 일단 중국 성장률 같은 경우는 6.2%까지 하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단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해서 국제 유가 WTI가 지금 배럴당 43달러 87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의 업종별로 본다면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악영향의 어떤 리스크가 지금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또 한 가지 국내 은행의 이자 마진이 역대 최적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3분기 단기 순이익이 약 1조 4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주 쪽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약간의 편차 차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이 해외 글로벌 지수에 투자했던 부분이 약간 리스크가 가미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 약 15% 이상의 감소 부분이 나온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신흥국 자금 이탈 속도도 강해지는 부분에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가 두 달 사이에 19억 달러가 유출했다는 부분도 오늘 우리가 지금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 펀드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코스피 일봉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포인트까지 하락을 지금 보이실 걸로 예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10월 1일 시가자리죠. 1,963포인트까지 하락 추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밴드의 어떤 박스권을 지금 이탈을 할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군 종목들이 오늘 만약에 1%에서 3% 정도의 급락장이 조정이 예상이 된다면 에너지, 금융업종,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한번 유입세를 좀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의 어떤 대기업들이 지금 일단 매출액은 지금 컨센서스에서는 윗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지금 굉장히 밑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리스크 어닝쇼크가 있었던 건설주와 조선주의 실적은 일단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나 이런 대목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외국계의 어떤 포지션이 어느 정도까지 업종 순환 구조들 좀 가야 되는지 그 자리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실적 위주의 코스피, 코스탑 업종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배당주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실적 발표가 한 6개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CJENM, 강원랜드, 게임빌, 사마페인트, GKL 회사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전략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발표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공매도 또 신용 물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장을 이어가시고요. 물에 있을 옵션 만기일에도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상황 자세히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간 선물 마감 상황에 더해서 시초가 예상 지수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상승할 때 매도 관점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돼서 어제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들. 사실 어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한 모습이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오면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없었으면 지수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저도 어제 사실 너무 많이 급락을 해서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3%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21선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코스피지에서도 21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파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저점적인 부분들. 일단 2010포인트에 대한 저점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2020에서 2060포인트까지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1선 무너진다고 했을 때 2010포인트까지 사락 가능한 그런 수치다라고 원형 천정형, 단기적인 원형 천정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대해서 오늘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70포인트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리면서 코스닥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닥 지수 61선이 거항에서 지시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668포인트에 대해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668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의 열림폭, 하락폭 가능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요. 결국에는 한미약품이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 나오고 나서 또 기술 수출 관련된, 애로 관련된 그런 관련된 공시가 일주일 가까이 좀 나아준 그런 상황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향상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현재 한미약품의 거래량적인 측면들 그리고 일단 상승 후에 역대 최다치로 거래량이 퍼져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따라잡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 종목은 제외하는 것이 어떤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예전에도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 200만 원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향상의 약품, 이번에 정말 100만 원이 목표 주가대로 100만 원 간다고 한다면 증권사 목표 주가,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후에 최초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등은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제약가역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것이 상승한다고 멍하니 가만히 계지 마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두차 언급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구강약품도 제약가역 섹터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금요일날부터 상승시 매도 가점으로 보자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는 다시 한 번 눌림 구간으로 도왔을 때 그때 제약가역 섹터의 반등적인 측면을 노려야지 현재 구간에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또다시 물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물리면 다시 한 번 또다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고 눌림 먹고 간 이후에 상당히 시간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한미약품이 상하가가 풀리는데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하락 구간으로 한미약품이 진입을 했을 때 그때 한미약품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이 다시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약품보다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되어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러니까 한미약품보다는 이제는 셀티온의 역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한미약품도 재료가 터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품폭이 좀 나아졌는데 이것은 이제 셀티온이 한미약품으로 대비해본다고 했을 때 어떤 터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재료가 계속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FADM 유상이라든지 각종 재료적인 측면들이 나온 거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 번 기술적 반등 구간 코스닥 시수도 현재 하락 번역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셀티온이 코스닥 지수도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결국 이번에 지수 61선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지지가 저항으로 받아버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기간적으로도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 금리 인상하기 직전까지만 우리 지수 잘 버텨줘야 된다 누차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기관들의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전체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또 재미난 그런 뉴스가 좀 하나 나아주었죠 국회에서 공매도 관련된 제지 법안이 좀 발의가 됐다라고 해서 아주 굿뉴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 지금 우리 개인들이 위한 법안이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상황들 결국 이제 이러한 뉴스들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를 코스피 지수나 코스탑 지수나 살아나게끔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 종목들 최근에 들어서 대차정보가 감소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쇼커버링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너무 빠졌다고 해서 상신감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최소 하락국에 있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죠 일단은 대차정보가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급포로 감소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증가됐던 대차정보를 하루 만에 상환한 그런 모습들 일단 뭐 한 6만 5천 주 가까이 대차정보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은 현재구가 조금씩 장중저가로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현재구가 어느 정도 바닥까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는 확인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이 점은 어차피 빠져맞자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구간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 하는 점 참고하시면서 행하자 하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뭐 어제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지수 21선 지지 여부 지수 21선 지지 여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 돈의 상환가가 풀렸을 때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뭐 정확하게 급락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의 급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지언정 너무 무지해서 따라잡지 마시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현재구간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합된 부합에 못 미친다거나 적자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 하락폭이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실적 발표 이전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정도 수익관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실 하시는 것도 좋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염두를 좀 해주시면서 자 현재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글로벌 주꾸들이 어느정도 하락의 빌미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서 주 초반까지는 한 템포 쉬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지수 2010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를 좀 해보자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팩토리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의 추가 1조원 기술계약 체결 소식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오늘도 한미약품이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일단 상승할 때 따라잡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주 움직임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주 초반에는 무리하지 말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코멘토와 함께 현명한 시장 대척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어제 강한 조정을 받았던 우리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를 보니까 오늘도 또 조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전율 대비 0.43% 하락한 2016.93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도 알아보면요. 코스닥은 전율 대비 추가로 또 1.66% 하락하면서 660포인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 예상 체결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전율과 비슷하게 134만 4천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일보다 1.82% 하락한 16만 2천원에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2.85% 하락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요. 5만 1,200원 예상 체결지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물수는 전일보다 0.68%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4만 8천원에 출발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113만 9천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 모비스는요. 역시 보악권 움직일 보이고 있습니다. 25만 3천 5백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 하락을 준비하면서 2.24%, 3만 550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43% 상승하면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만 8천 100원에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는 2.70% 하락하면서 11만 1,900원에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2.52% 상승한 8만 5천 5백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2.23% 하락하면서 47만원에 출발할 예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로매드입니다. 보악권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파라다이스는 0.66% 오르면서 2만 3천 5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는 2.02% 하락한 7만 2.80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 수는 1.73% 오르면서 11만 7천 5백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인 한미약품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5.29%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네요. 95만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증시 화이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개장상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